오늘 제가 이제 조립할 엔진톱은 야마사키 제품이구요 HK-5216 5216 제품이고 이거 50cc 제품이에요 50cc 제품 근데 이제 엔진톱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톱은 메이커와 그리고 CC와 상관없이 조립하는 방법은 거의 99%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장이 조립하는 방법만 눈여겨보신다면 어떤 엔진톱을 갖고 계시더라도 조립하기가 수월하실 거에요 자 이제 이렇게 몸체가 들어있구요 몸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몸체에 체결되어서 체인톱날이 걸리게 되는 가이드 바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 바에 걸려서 나무를 자를 때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체인톱날이 들어있어요 체인톱날 체인톱날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조립할 때 쓸 수 있는 자 이제 풀고 조는 스패너가 들어있는데 요즘 요거까지는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요 자 톱날 그리고 풀고 조는 스패너 이렇게 양쪽에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 바 그리고 몸체 이렇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구요 자 바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자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잘 보십시오 이제 일단은 모든 엔진톱에 아니면 체인톱에 카바가 있어요 이렇게 카바 카바에는 항상 이렇게 너트가 두 개 혹은 한 개가 잠겨 있을 건데 이 너트를 풀어야 되요 풀어서 카바를 빼내야 되거든요 첫번째 카바를 빼낸다 근데 카바를 빼낼 때 중요한 사항은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유격이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톱날을 돌게도 할 수 있고 안 돌게도 할 수 있는 제어장치인데 자 앞으로 밀 수도 있고요 뒤로 당길 수도 있는데 항상 뒤로 당겨져 있어야지만 이 카바가 풀릴 때 용이에요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에서 카바를 당기다 보면은 안에 스프링이 빠져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첫번째 카바를 뒤로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몸쪽으로 당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요 당겨져 있는지 자 당겨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너트를 풀거든요 자 풀고 풀어 볼게요 풀고 자 요렇게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가이드바 가이드바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가이드바를 장착할 때 중요한 사항 눈여겨 봐 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항상 가이드바에는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가이드바에는 이 작은 구멍이 이 작은 구멍이 항상 반대쪽 카바 카바에 보시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톡 튀어나와 있는 거에 걸려야 되거든요 자 걸려야 된다 걸려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이 가이드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자가 적혀있는 이 똑바르게만 장착이 됩니다 모든 가이드바에는 자기만의 구입메이커가 있는데 이 앞쪽을 향하도록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날 톱날을 이제 끼울 건데 자 이 가이드바를 이렇게 여기 볼트가 있는 사이에 꼽아서 놓으면 앞뒤로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유격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지금 돌아가는 축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야 돼요 밀착 그 다음에 톱날을 끼울 겁니다 톱날을 자 근데 톱날을 끼울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게 지금 자 이 가이드바를 봤을 때 이렇게 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도 꼽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만들어줄 때 고맙게 반대로 꼽으면 안 꼽힌다 이런게 되면은 참 고마울 텐데 반대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제 이 앞뒤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꼽으면 나무가 잘 안 잘립니다 자 항상 체인 톱날을 보시면 이렇게 한 여기 보시면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팁이 달려 있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 팁이 계속 보이시죠 쭉쭉쭉 가시죠 자 이 팁이 달려 있는데 자 이 팁 하나를 딱 보세요 이 팁 하나만 자 이 팁 하나를 딱 보면 한쪽은 분명히 일자로 내려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뭉뚱할 거고요 반대쪽은 대각선으로 날이 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대각선으로 자 이 자 대각선으로 날이 서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요 날이 날카롭게 서 있거든요 자 이 대각선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이 날이 서 있는 이 날이 서 있는 방향이 엔진톱을 잡았을 때 앞쪽을 향하도록 꼽아야 돼요 앞쪽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가이드바를 장착하셨다면 이 앞쪽으로 이 앞쪽으로 장착하셔야 되는데 뒤에 뒤에서부터 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해야 돼요 보시면 이 날카로운 면이 엔진톱을 만약 이렇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앞쪽을 향하도록 날카로운 면이 와야 돼요 이 날카로운 면이 혹시나 뒤쪽을 향하고 있으면 나무가 안 잘리게 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체인을 요렇게 손으로 누르면 최대한 꼽힙니다 그리고 체인을 이제 이렇게 꼽아서 따라오다 보면은 뒤쪽에 남게 돼요 이렇게 헐렁하게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장착하면서 또 아시게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꼽히고 나서 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체인이 이렇게 이제 탄탄하게 장력이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좀 당겨 놔줘야 돼요 기본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카바를 덮어야 돼요 카바를 덮을 건데 카바를 덮기 전에 또 하나만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여기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이제 별 모양의 이제 이 체인 톱날이 걸리는 곳이 있는데 이 걸리는 곳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당기면서 혹시나 이제 너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체인이 돌아가는 톱날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되거든요 시동은 걸리겠으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카바를 덮는데 자 카바를 덮을 때는 자 그냥 덮으면 안 덮해요 안 덮여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과장이 말했던 이 조그만한 구멍의 역할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조그만한 구멍에 이 카바에 달려있는 이 핀이 꽂혀야 돼요 꽂혀야 돼요 자 이 카바 안에 있는 핀을 앞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뒤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풀고 좋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가 여기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엔진톱을 보시면 여기 달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홈에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장착이 자 이제 장착이 되어있는데 요까지 하시면 이제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반 정도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카바를 놓게 되면은 또 날이 들어 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카바 한 손으로 그냥 누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너트 아까 전에 놔두는 너트 두 개를 체결합니다 체결 근데 이때 너트를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너트를 끝까지 꽉 잠그시면 안 돼요 너트를 꽉 잠그시면 안 되고 그냥 살짝 걸쳐 놓는 정도 이 카바가 빠지지 않을 정도의 정도만 걸쳐 놓고요 그 다음에는 텐션 조절을 해야 돼요 장력 조절을 자 요리를 꼽아 놓은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그 핀을 조절했던 이 마이너스 드라이버 이걸로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주시면 자 저희 감독님이 잘 찍어주시면 좋은데 자 보세요 자 일부러 지금 이렇게 제가 늘어뜨려 늘어뜨려 놨거든요 이 톱날을 이 톱날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이 드라이버 하나로 돌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한번 봐주세요 자 체인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 과장이 체인 움직임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많이 벌려 놨었는데 얼마나면 이렇게 간격을 이 밑에 뾰족한 부분이 가이드바에 어느 정도는 밀착되도록 한 상태에서 이 지금 핀을 돌리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돌리셔서 당겨 보면은 이제 장력이 생겨서 텐션이 엄청 탄탄해졌거든요 자 혹시 보이시죠 제가 있는 힘껏 양쪽으로 당겨도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말이 안 늘어나죠 느슨하지가 않죠 자 이 어느 정도의 텐션이 적당한가는 이제 쓰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서 이 양쪽에 체인 톱날을 양쪽으로 당겼을 때 자 힘껏 당겼을 때 당겼을 때 이 끝에 보시면 이 꼭지점 보이시죠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양쪽으로 당겼을 때 이 가이드바 이 가이드바 이 끝머리에 다일랑 말랑하는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당겼을 때 양쪽으로 있는 힘껏 당겼을 때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당겼을 때 끝에 저 뾰족한 꼭지점이 이 가이드바 끝부분에 다일랑 말랑하는 이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력 조절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 체인 톱날을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이 과장처럼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과장처럼 잘 안 돌아가고 있다면 안 돌아가고 있다면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기계의 중심축 회전하고 있는 이 중심축에 걸려있는 별표 모양 이 지금 톱니바퀴 톱니바퀴에 이 체인 톱날이 제대로 안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장처럼 이렇게 돌려보셨을 때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체인 톱날이 지금 올바르게 걸리지 않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시고 체인 톱날을 올바르게 거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제가 이 과장에 했는 것처럼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인 톱날의 장력까지 조절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너트를 완벽하게 잠궈줘요 있는 힘껏 잠가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잠그면 잠궜으면 일단은 1차 조립은 끝났어요 조립 조립 부분적인 부분은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거는 일인데 자 이제 자 이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넣어서 한번 시동 거는 모습까지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엔진 톱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장착 이 과장처럼 장착을 하셔서 이렇게 눕혀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기억을 해 두셔야 좋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게 한 곳에는 무조건 엔진 오일하고 휘발유하고 섞어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엔진 오일만 넣어주셔야 돼요 엔진 오일만 자 그리고 이제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넣는 쪽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주유구 표시가 있어요 주유구 대부분 주유구 표시만 있던가 아니면 주유구 표시 플러스 여기 물방울 엔진 오일 표시 자 주유구 표시와 엔진 오일이 있는 쪽이 여기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는 쪽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꼭 그 체인 톱날 한 칸만 그려놓는 듯한 체인 톱날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엔진 오일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넣는 오일은 체인 톱날에 묻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넣는 게 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시동을 걸리게 하고 작동이 되어지게 하는 주입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고요 이 과정에 한번 직접 넣어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열어 놓고 이거는 뚜껑은 웬만하면 이렇게 걸려게 되는데 이거 빼내시면 안 좋아요 빼내시면 안 좋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 놓으시고 자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어야 되는데 투사이클입니다 엔진 예초기 톱 엔진 체인 톱은 투사이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ET CC 오일이라고도 하고 오토바이 CC 오일 주의소 CC 오일 그리고 이행정 오일 투사이클 엔진 오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과정 이제 휘발유를 받아왔고요 이제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을 섞어야 되는데 일단 25대 1의 비율로 섞는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과정처럼 이렇게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25대 1로 넣기가 용이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통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난감할텐데 잘 모르시겠다면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천천히 섞어 봤을 때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는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눈금을 표시할 수 없는 표시할 수 있는 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맞출 때 요렇게 하시란 말이고 혹시나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면 웬만한 맞출 수 있는 정확하게 맞춰서 쓰는게 좋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혼합을 했구요 자 넣었구요 그리고 이제 휘발유를 쓰실 때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이제 시동이 안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작년에 쓰던 휘발유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또 넣어서 쓰게 되면은 시동이 잘 안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휘발성이 많이 날아가다 보니까 휘발유가 폭발력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휘발유는 그때그때 사서 쓰기를 권하는 바이구요 이 과정이 자 체인톱날에 묻어나오게 하는 오일 같은 경우는 가득 넣어 주시면 되요 가득 왜냐하면은 이제 쓰는 동안 계속 묻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가득 넣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체인톱날에 묻어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한 오일 같은 경우는 투사이클 포사이클 어떤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체인톱날에 그냥 묻어나와서 윤활 역할을 하게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 오일이나 넣어 주시면 되구요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혼합해서 쓰기 위해서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시동 걸 준비는 되었어요 시동 걸 준비 자 이제 여기서 시동을 걸텐데요 자 시동을 걸기 전에 지금 이제 새기계다 이 과정처럼 새기계를 뜯어서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보시면 지금 한동안 안쓰다가 엔진 톱을 안쓰다가 오랜만에 꺼내서 쓴다 라는 가정하에 자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엔진 톱이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온오프 스위치 자 오늘 올려줘야지만 일단은 제가 이 액셀에다 를 당겼을 때 시동을 걸리게끔 해주는 전원장치가 온으로 해놔야 돼요 전원장치 자 온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코벨반 초코벨브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엔진 톱마다 모두 초코벨브가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옆에서 당기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식은 다르겠지만 초코벨브가 하는 역할은 같거든요 이제 산소를 순식간에 많이 공급하게 해서 그만큼 시동을 잘 걸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초코벨반은 처음에 걸 때는 좀 당겨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온올리셨으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톱날의 방향이 웬만하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느낌이 어떻게 되느냐 웬만하면 이제 엔진톱이든 체인톱 같은 경우는 손잡이 부분이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을 얹으시면 당길 때 당길 때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 지긋이 살짝만 밟아 주시고 당겨 볼게요 당길 때도 처음부터 세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자 어느 정도 당기면 걸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만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자 이렇게 걸리려고 하는 소리가 나요 부르릉 부르릉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게 되는데 시동을 거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를 손잡이 부분으로 당길 수도 있고 앞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저 날 방향으로 항상 시동 걸기 전에는 이 안전장치가 앞쪽으로 날 방향 쪽으로 밀려 있는 걸 확인하시고 시동 걸기를 이 과정이 권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혹시나 시동이 걸려서 어 오작동을 하거나 날이 돌아서 위험한 상황을 생기게 하는 확률을 낮춰 주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 브레이크는 앞쪽으로 밀어서 날을 못 돌게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주시면 좋아요 자 온 스위치를 올리고 자 이제 걸었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금 이 과정이 말했다시피 앞쪽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자 이렇게 액셀에다를 당겨도 회전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뒤로 눈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이 과정처럼 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나무를 자르시면 안 되고 확인해야 될 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동을 걸고 나무를 자르기 직전에 이 날에 엔진 오일이 정확하게 묻어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라 됐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아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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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다시피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엔툼날에 묻어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한 엔진 오일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나무를 자르셔야 된다는 거 안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엔진톱을 쓰시다 보면은 시동이 안 걸려서 안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휘발유가 작년 휘발유가 아닌지 오래된 휘발유가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맞다면 지금 이제 시중에 파는 지금 샀는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성이 좋은 휘발유로 교체해서 써보시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간단하게 이 과장이 한번 응급조치 아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또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시동이 안 걸릴 경우 모든 엔진톱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또 커버가 있거든요 점화 플러그를 열기 위해서 열어야 하는 위 헤드의 커버를 분리하시고요 자 이걸 열시면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위한 필터가 달려 있는데 이 필터 앞부분에 보시면 점화 플러그가 달려 있거든요 필터를 빼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점화 플러그가 꽂혀있는 아답터거든요 자 이거를 자 빼내시면 자 점화 플러그 보이시죠 요게 점화 플러그인데 이 점화 플러그를 풀어볼게요 일단 자 자 이렇게 풀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이 점화 플러그를 뺐을 때 반대쪽에 여기에 오일이 묻어있는지 묻어있다면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안에 오일이 묻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불으로 닦아주시거나 에어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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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셔서 안에 있는 이제 오일류를 어 덜어내 줘야 돼요 자 그렇게 덜어내 주시고 어 시동을 걸어 봤을 때 걸리면 다행인 거구요 혹시나 그래도 안 걸린다 이 점화 플러그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점화 플러그가 수명이 다한지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이 점화 플러그 뺏는 부분 이 꼬다리 부분을 여기 지금 뭐 보이시는 철등이 이 철등이 아무때나 되어있으면 이 철이 그냥 자체로 마이너스기 때문에 여기 대이시고 악셀 레다를 이제 이 스위치 온 하시고 정말 플러그를 여기 딱 대시고 악셀 레다를 당겨서 불꽃이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당기시면 요 지금 니은 자로 꺾인 부분이랑 안에 그 뾰족한 부분이랑 자 어 보이자 어 맞다 어 불꽃 자 이렇게 이제 불꽃이 튀는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점화 플러그도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불꽃이 튀면은 점화 플러그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잘 안 걸려서 이 초크밸브를 당긴 상태에서 자 자 이 초크밸브를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공기를 들어가는 주입구가 요렇게 다쳤다 근데 초크밸브를 당겼는 상태에서 시동을 계속 걸게 되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로킹 현상이 일어나요 로킹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안에 그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이 안에 이제 피스톤이 들어있는데 피스톤에 묻어있는 걸 빼내야 되면은 그냥 거꾸로 뒤집어선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액셀러를 당겨서 당겨서 안에 있는 이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오일을 걷어내게끔 해주는 자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액셀러를 당겨서 안에 있는 오일을 빼내주는 역할까지 해서 다시 한번 꼽아서 시동을 걸어 보시길 권하거든요 이제 혹시나 지금 이 과장이 말해줬는 이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카브레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일반 개인이 산속에서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바로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찾아 주시길 원하고 이제 그냥 이제 일반 작업을 하다가 응급조치 아닌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만 이 과장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요렇게 하시면 이 과장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엔진톱은 조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혹시나 이 과장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이 과장이 아는 선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 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체인톱에 대한 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구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